아 내가 좀 잘한 것 같고 자 이제 진짜 주제를 제대로 정해봅시다 주제 이거 주제를 18플러스로 하자 오케이 주제 18플러스로 하자 뭐 폭력이든 선정이든 상관없는걸? 오케이 네 아 이 제 이런씨에 아니라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이런씨 아니잖아 시 와 나 이.. 진짜 너무 야하다 아니 너 때문에 너.. 아니 나 저거를.. 나 저거.. 아니 나 저거 스프링인 줄 알았어 저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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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.. 아니라고.. 아.. 아.. 죄송합니다 저 너무 좋은 거 같아 나 이거 방꽃에 빼버렸다 나 이거..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근데 화나 오.. 오.. 추석이.. 아.. 추석이.. 옆집이 왜 이렇게 되는데 아.. 아니 너가 저를 줬.. 너가 저를 줬잖아 사족보행이라며 너가.. 오케이 나로 끝 나로 끝 나로 끝 오케이 주안이 더 끝 끝 가자 와.. 왓더파크? 뭐? 야 이거..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됨? 야 이거 어떻게 끓여야 됨? 야 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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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도 간결하고 직관적인 거 누구냐 아마도 나인 듯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됨? 이거 자기 거 자기한테 박아야 됨? 주제가 너무 심어한데 나 다그림 어? 어? 아니 시발 화나 너무 어렵다 이거 아.. 아.. 이게 우리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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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아까 그거 못 그려준 거 어.. 어.. 어떻게 하지.. 어떻게 하지.. 어떻게 하지.. 어떻게 하지.. 어떻게 하지.. 그냥 식칼 씻으면 가능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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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자 자.. 미친.. 누구냐 겁나.. 미친.. 미친.. 아니.. 미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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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. 이게 이렇게 불리는 건데 아.. 이거야 나 저거 하려다가 귀찮아서 안 했는데 아 저거 할거 그랬네 아이씨 쪼나베니 뒤에 위기 탈출 넘버 뭐해 아 잠깐만 쪼나베니 자고 그 전면임 전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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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두나이 생시 이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아이씨 형이 대관계가 들어 저런게 뇌 속에서 생각이 안난다고 저런게 아 열심히하고 뭐해 아니 얘 그들던 느낌 신기하다 으헣 아니 아니.. 아니.. JU87 누구임? 아니.. 여자가 저걸 왜 쓰지 않고 근데.. 반대라고 반대.. JU87이 누구야? 아이씨.. 저 환희.. 환희! 이거.. 이거 누구야? 어.. 간결한 거 보소 아.. 비찍아... 아이씨.. 아이씨? 여기 왜 개만을 하는 거야? 아니 이거 개부리야 정색이를... 전복이잖아.. 전복이잖아.. 아이씨.. 나 귀엽지 하고 전복이잖아.. 아니.. 아니.. 정색이를 해.. 아.. 정색이..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아 이거구나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나 그냥 이상했다 저게 뭐냐고 이거 뭐야 미친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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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